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스터 이석입니다 네 제가 다시 원신으로 들어왔어요 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오늘도 스키니 알렉스로 진행할 스키니 알렉스예요 오늘도 알렉스로 진행할게요 네 지난번에 어 네 네 여러분 네 지금 초이 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뭐야 잠깐 네 뭐라고요 말 좀 하세요 안돼요 와이파이가 안되나 봐요 와이파이 와이파이 좀 해봐요 다시 네 아무도 안와요 없어요 네 미미 좀 앞으로 앞으로 들은 문제가 없어요 랄랄랄랄랄 하여튼 내 지배자님이 곧 오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어 소들이 다 없어졌어 어 뭐야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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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야 백수다 안녕 백수야 여러분 저번에 우리들의 마을에서 영상을 안찍지 않았었나 응 영상은 안찍었어 오빠 여기서 만들었어 네 이것은 그 지난번에 만들었던 사기대장깐 아니고요 사기대장깐 뭐야 안나와 어휴 미안해 철골렘이 때리러 올 수도 있어 어 잠깐만 어 뭐지 문을 열려고 했는데 어 아무도 안나와 안나와 너 나갔다 와봐 예스 아니아니 이 방을 나갔다 와봐 아아 그 뜻이었어 어 네 방을 나갔다 와야지 지금 초이님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네 여러분 오늘도 철기시대에요 이제는 오빠가 그러면 네 제발요 철기시대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철기시대는 또 전쟁을 또 좀 많이 했거든요 철기시대는 지금까지 저기요 초이님 나오세요 네 철기시대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철기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어 어 아야 아야 네 뭐 지난번에 지지 지난번인가 쟤가 돼지고기다 됐다 네 아 다시 어 안들어오지 와이파이 설마 껐어요 아니요 빵빵한데 빵빵해요 이상해요 다시 어 너 왜 왜 안되냐 아 아 아 지배자님 하여튼 일단은 제가 뽑아놓을게요 나 비밀번호를 넣어놓을까 그걸로 뭐 비밀번호 그 여러 그 모르는 사람같아 그냥 그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잠깐 어 잠깐 Who are you Who are you you die 철골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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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윈 두렵지 않다 철골렘 따윈 두렵지 않다 철골렘 따윈 두렵지 않다 철골렘 따윈 두렵지 않다 안 돼요 주인님 지금 마스터 들어갔어 네 빵 어 잠깐만 고기 이거 없네 어 여기 있구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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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지난번에 케다 말았잖아 자 안 나와 오늘도 그 철을 캐겠습니다 오빠가 철벽을 네 오늘은 또 전쟁 준비를 해야죠 내일은 또 전쟁을 전쟁을 하러 갈건데요 이미 전쟁했죠 또 할거야 그전에 또 버긴 이미 망했는데 다른 나라가 있겠지 와 철이다 또 따고 있어 여러분 어 초이가 모습을 보이잖아 예예 신기한 곳이다 뭐야 오빠가 만든거 아니었어 어떻게 하냐 하여튼 우와 대박 우와 여기 대박 우와 자기가 만들어놓고 신기하는 1인 자기가 만들어놓고 신기하는 1인 여기 초이님 리액션 좀 하세요 오빠 그럼 어디서 자꾸 멈춰야 돼 영상 아 싫어 싫어 이거 진짜 길지네 이거야 이거 진짜 멋지다 완전 요새 같다 누가 이미 캐논 거 같 이거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 같지 우와 여기는 진짜 자연 덩어리인데 무섭다 네 뭐 우와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어 어떻게 해야 되네 오빠 난 뭐 어쩌라고 그냥 초이님은 딴 거 지 저는 그냥 저 혼자 해야될 것 같아요 자 네 오늘의 콘텐츠 그러면 바로바로 또 바다 유작을 한번 가볼거에요 또 제가 바다 유작을 한번 가볼거에요 또 제가 오빠가 신경 없고 또 여기에 대한 이야기에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에요 현실은 실제는 아니니까 너무 원진 마시고요 일단 철포대에서 맞춰서 이제 가야죠 바다 유작으로 미안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저 혼자 저 혼자 진행하는 네 컨텐츠 엄마 좀 버리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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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밀크 해야지 좋아 완벽해 자 바다 유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니 궁금하다 하나도 안 궁금해 보임 하핫 그렇군 랄랄랄랄라 어 난이도가 뭐지 설마 내가 힘들게 해놓은 거 어 조정한대 어 잠깐 님 움직여보세요 네 잠깐 저 좀 이상한 설마 설마 아 이런 네 여러분 잠깐 이 잠깐 여러분 그러면 잠깐 오늘의 컨텐츠를 멈추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스터 이소영입니다 네 제가 다시 가디언 소환하고 왔어요 어 잠깐 구워야 되는데 하핫 나에게 울타리가 있다 신에게는 아직 울타리 싸웁니다 이따 하면 아낄 수 있지 완벽해 다이아 풀세트를 맞춰야 돼 다이아? 아니 다이아 래 다이아 래 먼저 바다 유적을 하려면 좋아 그거 어? 네 우리 대장국께서는 이미 다이아 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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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 아이고 네 뭐 하여튼 저는 갑니다요 어 어 뭐야 뭐였지 이건 저희 오빠도 모르는 일이에요 진짜 아 깜짝이야 가디언 모양을 만든 거야 혹시? 아니야 아니다 뭐야 가시들이 다이아 래 다이아 래 어 안녕 반가워 우와 가디언 우와 아 야 왜 이렇게 세 어 저 소리 싫어 미안 진흙 소리라고 생각해 야 엘더 가디언 소리 정말 끔찍하다 안녕 니가 야 뭐야 니가 나 사격했지 너지 할로 끝내겠 다이아 뭐야 안 끝났네 아야 어 쥐소리 아 피로 걸렸어 오빠 죄송한데 요거 봐봐 어 가디언 스포날이랑 엘더 가디언 스포날이 맞네 괜찮아 괜찮아 어 우와 저기 또 있어 헐 없어 없어 간다 나는 간다 째 피로 먹어 볼 거고 째 어 됐다 됐어 여기 쉬워 됐어 엘더 가디언 엘더 가디언 아하 그렇구나 지배자님 감사합니다 들어가고 싶어 저 귀한 보물들이야 프리즈마린 링크래프트 세계에서 정말 귀한 게 이것들이야 생선이 오빠 나 그거 줘 나 들어가면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저 생선을 줘 알았어 먹고 싶어 우유 이거 정말 프리즈마린 다 엄청 귀한 거고 이건 특히 스펀지가 진짜 귀해 왈어 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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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라 얘 이거 쿨타임이 길어져 뭐가? 한번 이렇게 다시 늦게 놀아와 얘가 쿨타임이 길어진거야 예를 들자면 간다 이얍!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스킬을 써 그러면 5초 후에 있다 그리고 5초라는 시간이 쿨타임이야 피로 걸리니까 좀 힘든데 뛰어도 막 느린 것 같진 않네 와 정말 놀랬어 자 그리고 보물들은 또 제가 지배자님 거에다 드릴 거예요 얍! 자 저장해두고 오늘은 좀 재미없었나? 와 진짜 보물 진짜 많다 이게 다 나의 보물이로다 그냥 조공으로 나 초이님한테 받쳐야 되겠지? 근데 조공이 뭐야? 조공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? 몰라 어 어 관우잖아 야 관우잖아 관우 아 여러분 제가 초이님의 도전 보스라는 것을 하면서 약간 보스가 관우거든요 어 여기다 초이님 것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빠 꿈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줄 알고 있나 이럴 수가 아니에요 할 게 없다 아 저거는 안되고 뭐하지? 아 그래 그래 초이님에게 받칠 그런 것들을 또 해야겠다 대박광산 등장 이거 제목으로 써야지 여섯 탄대를 됐고 아 맞다 철국 게임을 만들어야지 아 라라라라라 오 이제 필요가 크림 아직 빨라질걸 됐다 다 다 다 다 다 막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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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광산 나는 같이 가면 안 돼 나중에 같이 가자 아 맞다 곡괭이 응 아 맞다 곡괭이 나 관으로 플레이할 것 같아 왜? 튕겨 뭐야 뭐였지? 자꾸 거기 들어가면 튕겨 그래 나무나 캐와야지 라라라라라라라 어? 어디갔지 그 주민? 모르겠다 내가 지난번에 설치한 다리 햇빛 와 여기 크리퍼한테 터졌는데 다시 복 여기 됐네 역시 자연은 대단해 어 너도 그래? 응 오빠도 그런데 새태비만 벌 너무 아마 새태비도 오빠 1.6 버전의 버그인 것인가?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? 와이파이가 안 될 거야 와이파이가 안 될 거야 와이파이 지금 내 칸이 잠깐 징징이 이거 뭐야 징징이 있어? 나 그거 깜빡해 큰일났다 콜라 징징이 징징이 너도 너도 다이아캐러 왔니? 와 초이님의 바치 받칠 것들이 정말 넘쳐난다 야하 오빠 에메랄드랑 다이아만 아니 많은 아니고 너 주로 피어들하고 다이어부.스를 맞춰드릴게요. 에메랄드는 박스용은 없잖아. 에메랄드. 화폐로 쓰이지 않나요? 주로? 응. 근데 저번에 오빠가 부추어가지고. 아니. 왜요? 사탕수수 엄청 귀한거라고. 아하ㅋㅋㅋㅋ 사탕수수 그 사탕수 사건. 보통 사탕수수가 아님. 근데 유명한 전설의 사탕수수. 뭐 한 마리 안 했는데 우와 에메랄드 니네 마을에서 뭐 절대 구할 수 없다니 뭐 어쩌고 해가지고 천품을 얻어왔어요. 야 쟤네는 바닷가랑 멀어가지고 구하기 힘들어. 우리 동네는 뭐 들어와? 뭐가? 와 대박이다. 대박났네. 대박났다. 야하. 초이님하고 같이 캤으면 더 집회자님하고 더 같이 캤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. 어떻게 알았지? 안녕. 오빠가 관여가 안되는데 관여 중에 영어로 칠게. 아 맞아맞아. 이거 이름이 한국말로 써줘요. 근데 그러면 얘네가 안 쳐줘요. 그 뭐라고 해야되냐. 예를 들자면 누구누구 이가 그렇게 돼요. 그냥 이름 이에게 살해당했습니다. 이에게 살해당했습니다. 이가 무슨 예를 들어서 그래요. 엄마 관여 영어로 아 쥐오. 아니 간이고 그건. 쥐이 더블유 오엔. 우와. 아직도 왜 짰고 그네. 아 설마. 골렘이랑 싸우나 가디언이. 골렘이랑 싸우나. 오 잠깐 나가는 길이 어디지? 오 잠깐. 광사엔. 오야 크리퍼다. 잠시만. 이렇게 터지면 그거 나오지 않아? 우와. 진짜. 여기도 동굴이 있어. 와 진짜 놀라. 이에게 잘 머리가 shore. 아 진짜. 굴수. tätä는데. 아. 하니. 수현이. 네. 아. 바로 앞에서 소통하는 commencent. 어. 아. 아. 왜 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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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함부로 이름쓰니까 얘가 뭐야 얘는 왜 안쓰고? 네 여러분! 오늘은 바다유튜브하고 대박둥을 더 찾았어요! 네 찾은게 아니라 뭐지? 네 뭐야들 어쨌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 다음번엔 더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! 안녕! 와!